안녕하세요. 피토라이더입니다. 저희 채널 드디어 구독자가 만 명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채널 만들고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도와로써 재미있는 취미생활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한국에 와서도 많은 분들과 라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라이딩을 하는 날이 되겠고요. 구독자님들한테 줄 선물도 챙겨서 남산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저희 채널을 좀 도와주시는 회사의 제품과 제가 직접 구입한 선물까지 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저 채널이 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벤트식으로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겠고요. 같이 남산 이렇게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해서 저는 짐을 챙겨서 다시 시어트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겠네요. 라이딩에 몇 분이나 오셨을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라이딩에 몇 분이나 오셨을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하나 둘씩 오시는 것 같은데 라이딩 재밌게 돌아가셨습니다. 피터라이더? 아 네, 이렇게 와주셔서 손님들이었습니다. 많이 빠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아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피터라이더의 일만 축하하셨나요? 남산에 나왔습니다.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이따가 다들 많이 가져가세요. 오늘 그냥 남산만 좀 올라가고 그냥 얘기 좀 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왔고요. 전가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만년설이 1년 내내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필 타고 이런 거 말고 게임 이런 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레이스 같은 게임. 오, 텐더가 있구나.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안 왔었던 거예요? 네, 여기 안 왔었어요. 아, 형님 뭐 없어요? 이거? 여기 젖인데 어, 퍽. 퍽. 스몰 디자인 크기. 아, 다들 작으시구나. 지금 이거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거. 아, 그럼 이거는 레버 골무인데 이게 뭔가요? 레버 골무라고요. 아, 모호캡이요? 아, 우와. 낙타하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하면 레버 안글키네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아, 이거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웃음한데요? 이거 어떻게 추첨해야 되나 되게 고맙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네요. 비터님, 뭐 내년에는 계획 없으세요? 아무 그렇게? 저희는 한 3년 만에 온 거라 다음에는 어떻게 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장거리가 올 수 있죠. 지금 꽤 장거리가 올 수 있죠. 복차를 온 줄 같아. 하하하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채널 많이 봐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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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한 번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그 주화를 레드버드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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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포토라이더입니다. 아아아아아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이가 30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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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저희 친구였어요. 바이바이이. 뿅. 뿅. 오늘 잘 만났습니다. 안녕. 나중에 또 봐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라이딩 하는 걸로. 안녕. 다시 또 놀러 오세요. 아예 저희가 놀러 오세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네. 전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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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퇴근.. 전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